3기에 됐어 어우 스탯 어디갔냐 링크하고 유니언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 빠져나 아.. 방무가 났다 카오스 와 피가 안 따는데? 어 저게 게이지가 차야지 피가 나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어 게이지가 괜히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몸통이 저걸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나 위로 올라갈 수도 있네? 게이지를 채워야지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어 게이지 채우면 뭔가 나오긴 하겠지? 어 다 채워간다 게이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? 다 채웠는데 이제? 어 뭐 나온다 음악 뭐야? 뭐지? 음악 뭐냐? 아니 갑자기 유령들이 날 때리는데 아니 이거 뭔데 어떡하라는 거야? 와 씨 모르겠어 끝났어 와 씨 뭐지? 아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뭐지? 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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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